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의 애니메이션 즉 키 프레임을 주어서 사진이 마치 움직이는 물체처럼 보이게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러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에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놓은 사진을 몇 장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과 구름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름 사진을 가져오고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름 사진입니다. 이 구름을 가로질러서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이 구름 사진은 구글이나 픽사베이 같은 데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전투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밑위에서 즐겨찾기에 제가 미리 등록해 둔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려면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런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이 하늘에서 자 보세요. 이 전투기가 오른쪽 상공에서 날라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날라서 가운데 와서는 좀 커졌다가 다시 또 가면서 작아지도록 작아지면서 이렇게 날라가는 그런 것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투기 이 사진이 전투기 아니라도 무엇이든이 좋아요. 나비라든가 무엇이든지 사진이면 다 됩니다. 이게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이 선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면서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재생 헤드가 플레이 헤드가 제일 앞에 있죠. 이렇게 제일 앞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는 이 전투기를 출발점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여기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 전투기가 한 가운데쯤 왔어요. 가운데쯤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재생해야 될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갖다 놓았을 때 이 전투기는 이렇게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커지면서 이것을 전투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가운데 가져와서 전투기를 좀 크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오면서 전투기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는 타임라인에서 이 재생 헤드를 제일 끝에 둡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고서 다음에는 화면에서 이 전투기를 이렇게 이동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게 하고서 사라지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저장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나타나서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서 다시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비행기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딱 가능합니다. 절개찾기에 가서 아까 그 전투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갑니다. 타임라인에 지금 왔죠.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이 전투기의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전투기가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 이게 여기 회전이 여기 있네요. 회전 밀 회전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방향을 바꾸려면 좌우 바꾸는 것 상하 바꾸는 것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전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방향을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전투기가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 상공을 날라서 슝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행기를 여기 조금 적게 해가지고 좀 적게 합니다. 적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 여기 갖다 놓고 여기에 이 재생 헤드도 제일 앞에 이 비행기 있죠? 전투기의 제일 앞쪽에 둡니다. 두고서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비행기를 이쪽에 이렇게 둡니다. 둔 다음에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이걸 톡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여기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가운데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자 이 재생 헤드를 이 전투기 사진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 가운데 갖다 놨습니다. 가운데 갖다 놓았을 때는 이 화면의 비행기가 이리로 와야 되겠죠? 가운데로 딱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샥 가져와요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좀 크게 합니다. 이걸 눌러서 확대하고 가운데 이 점을 눌러서 당기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크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사람을 지나서 이렇게 크게 가져와서 이렇게 좀 크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이 풀려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다시 터치해 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이 아이콘 있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다시 터치합니다.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왔죠? 제일 앞에 다시 가고 계세요. 제일 앞쪽에서는 앞쪽에서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이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하면 왼쪽 방향 화살표를 터치하면 제일 앞쪽으로 갑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이 선이 제일 앞으로 갔죠? 이때 다시 설치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의 비행기가 화면의 비행기가 상단에서 조그마한 상태에서 조그마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려는게 여기 와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여기 놨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걸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쫙 시키고 가운데 정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이 재생이 될 가운데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크게 만듭니다. 가까이 다가와서는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임라인에서 재생애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재생애를 이동시켜서 끝에다 이렇게 둡니다. 끝에 왔을 때 이 비행기는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행기를 적게 만들어서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고 그럼 프레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점점 커졌죠? 커지면서 사람 이쪽을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트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애니메이션 즉 키프레임을 주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방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콘 이로 이런 어이가 나 이 아이콘 사과 어이의 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